이제 이렇게 앉아있다가 아 나 경복궁 가보고 싶다 이러면 가자 이러고 저렇게 데려가는 스타일이었어요. 언니 연예인 커플인데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됐어요. 모자 쓰고 모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사실 저도 제가 막 모자 쓰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분도 막 모자 쓰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화면에 확 들어오는 그런 이목구비가 아니었네요. 잘생겼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당당한 친구들이. 그래서 혹시나 한번 또 이야기해봐요. 갑자기 물어봐요. 사실 제가 이쪽 일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면 사람들 보는 데서 스킨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부럽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남자친구 생기면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게 소원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인사동 거리에서 인사동에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거기서 이렇게 제 손을 딱 잡고 딱 걸어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파이탈 안 쓰고 그냥. 파이탈 안 쓰고 그냥. 파이탈 안 쓰고 그냥. 파이탈. 파이탈. 인사동. 인사동. 인사동은 써도 되니까. 큰 복 같은 걸 가리고 가고. 근데 사실 저는 오히려 스캔들이 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약간. 내 남자로 만들고 싶어요. 오빠 우리 이렇게 손잡고 다녀도 돼요? 그랬더니. 너는 괜찮아?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럼 나도 괜찮아. 진짜 도망간다. 멋있다. 그래서 둘이 막 인사동 거리에서 떡볶이도 사먹고. 떡볶도 사먹고 좀. 남들이 다 하는 그런 데이트를. 죄송한데. 뭐 그런 소소한 아름다운 장면들 생략하고요. 후딱 또 좀 지나가. 네. 간도직 입장으로. 그날 뽀뽀를 했어요? 아 그리고. 며칠 지나서 오빠가. 바람 쐬러 가자고 해서. 이제 오빠 차를 탔어요. 탔는데. 됐어. 됐어.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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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교회로 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남자가 이렇게 리드를 하면 저도 꼬치꼬치 묻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시외로 빠져. 양평쪽으로 이렇게. 양평쪽으로 이렇게. 양평쪽으로. 됐어. 좋아. 됐어. 가다가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펜션을 예약을 해뒀다. 진짜 많네. 펜션이야? 이거 너무 전형적인 패턴 아닌가요? 양평에서 펜션 예약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멜로드라마에. 아주 성능적인. 답습을 하고 있네요. 아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좀 색다르게 개성 있게 이렇게 조금 인디비주얼하게 이렇게 정리되고. 너무 뻔해가지고. 들어봐요. 그래. 펜션이라는 데가 딱 들어가면 방이 나오고 침대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침대를 딱 보니까. 얘 뭐지? 이렇게 약간. 그렇죠. 덜컹하죠. 덜컹하는데. 오히려 오빠는 막 그 발코니 쪽에서 막 숯 피우고 삼겹살 굽고 오히려 막 식사 준비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바베큐를 먹었어요. 이렇게 먹고 나서 깜깜해지니까 집에 갈까 이러더라고요. 아 그렇지. 서울로? 네. 펜션 계단이네. 네? 뽀뽀를 뽀뽀 안 하고요? 아니요. 너무 아쉽네요. 저는 그렇게 헤어졌는데 내가 바라는 이상형의 거의 100% 중에 99%가 맞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부유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먼 미래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약간 연애하는 스타일이 남자친구가 뭐 딴 짓을 하고 있어도 저는 그냥 얌전히 집에서 남자친구가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는 스타일이고 하라는 거 하고 절대 놀러 나가지도 않고 오히려 남자친구가 좀 나가서 놀아라고 할 정도로 그냥 오히려 남자친구만 항상 기다리고 있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자들이 저한테 약간 시간이 지나면 싫증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지고지순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좀 통통 치는 여자가 돼야겠다. 내가 해오던 대로 연애를 하지 않고 갑자기 다른 방법을 확 쓴 거예요. 아유. 사실은 나는 집에 있는데 오빠가 뭐해? 그러면 어 나 친구들 만나요. 지금 술 먹으려고요. 아이고. 아이고.